지우야. 여, 여긴 어쩐 일이야? 아줌마. 내가 예전에 아줌마라고 불렀잖아요. 아줌마라니? 아니야. 엄마, 엄마라고 불렀어. 너 아직 어릴 때여서 나를 엄마로 알고 아주 잘 따랐거든. 거짓말. 당신이었어. 왜 그래, 지우야? 기억났어요. 나 다 기억났어요. 당신이 나 버린 거 나 다 기억났다고요. 지우야. 시장 한복판에서 내가 아줌마 보고 뛰어왔는데 아줌마가 나 버렸어. 뒤돌아보지마 절대 이 길 따라줄까. 알았지? 아줌마가 내 손 뿌리쳤잖아요. 내 등 떠밀었잖아요. 저기 가면은 할머니 있다고 했잖아.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나 아니야. 이제 안 속아. 당신 안 믿어. 안 되겠다. 너나 하고 같이 병원 가자. 뭐라고요? 김백사님 그러셨잖아. 네 기억 원전하지 못하다고. 생각나는 대로 잘라붙인다고 그게 다 기억은 아니지. 널 이렇게 괴롭히는 게 뭔지. 엄마랑 같이 병원 가서 그 원인 찾자. 그렇지? 지우야. 그만하세요.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야. 상담도 받고 약도 먹으면. 그만하시라고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내가 다 전부 기억이 났다고요. 정말 왜 이러는데. 거짓말 아니라니까. 그만하시라고요. 제발 그만하시라고요. 제발 그만하시라고요. 내가. 내가 다 알았다고요. 당신이 내 옷 갈아입혔잖아. 내 가방에 쪽지 넣었잖아. 이 길에서. 여기서. 여기서 내 뜸 떠밀었잖아. 내가. 아니야. 절대 나 아니야.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래도. 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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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